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31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착인 대선주자 지지율 2위에 올랐다는 소식 때문에 한동안 정치계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가 1월 30일 날 발표한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3위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푹 이분 출마한다고 하면 검세 1위가 될 것이지만 그런데 정치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분이 자꾸 정치해야 할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님 행여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분 총장 하실 때 얌전히 조사받고 깨끗이 처벌받고 깔끔히 끝내세요라는 그런 고마운 당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대망론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날 공병호TV는 윤석열 대망론이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상당히 앞선 주장이었기 때문에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항의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방송은 감정적이라기보다도 아주 냉철한 사실과 추론과 전망의 바탕을 두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타고난 특별한 인물이 돼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전력을 보면 말입니다. 오랫동안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아서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일하면서 이 과정에서 권력이란 것이 이뤄저런 것이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테고 나라고 대통령이 못하라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여러 차례 도전 끝에 권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전국적인 지명도입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는 대개 세 가지 경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성과를 남기는 것.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 마지막 하나는 우연한 대형사건으로 크게 알려지는 것. 윤석열 총장의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하더라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전국적인 지명도를 단 몇 달 안에 움켜지게 됐습니다. 초대형 사건인 조국 사태를 통해서 그가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악한 세력을 징불하는 정의의 사도이자 강직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미지와 실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그 누구도 그와 맞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국적인 호감도와 지명도를 습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바탕으로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인가 아닌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망진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강하게 어떤 과업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함의 그 이상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부패를 제거하는데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는데 그만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서 보였던 원칙과 소신과 기계와 강직함을 여지없이 발휘해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는 이미 청문회를 거쳤고 검사로 살아오면서 웬만큼 흠칭내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파로부터 집요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분이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면 누가 누가 대통령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제일 정도면 나도 한번 꿈을 꾸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에 도전하기에 과잉 자격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간이 가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대권을 향한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대권 도전의 마지막 완결당제는 스스로 권력 욕구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느냐 여부는 결국은 윤 총장 개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쓰게 되면 그는 일약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인들이 그를 그가 검찰총장직을 마친 다음에 물러나서 조용히 변호사로 살아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재촉을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받을 것이고 그는 압력으로부터 결국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대통령을 도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건 바로 추미애 장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큰 변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시점은 2021년 7월입니다. 공수처가 발족하게 됩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군에 속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집권 세력은 공수처를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의 꿈을 야무지게 부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냥 제거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와 같은 경고 사인은 최강욱 비서관이 속내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